동아리의 비법, 바로 제 피부 비법 첫 번째는 녹차입니다. 화장 지우니까 훨씬 어려 보이세요. 동아리의 비법 하나, 녹차 세안법. 방법 참 간단하네요. 폼클렌즈에 녹차 가루를 섞어주는데요. 녹차 가루로 세안하면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네요. 녹차 가루에는 다량의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기미와 잡티를 예방할 수 있고요. 또한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에 트러블을 진정시켜줄 효과가 있습니다. 비밀 변기가 또 있어요. 아사이베리예요. 아사이베리. 동아리의 두 번째 비법, 아사이베리 팩. 요거트와 아사이베리 가루를 4대 1 비율로 섞어서 발라주시기만 하면 끝. 그런 아사이베리를 우리가 팩을 만들어서 피부에 사용하게 되면 피부의 노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제거해주고 피부를 오래오래 젊은 피부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이렇게 조금만 시간을 내서 집에서 관리를 하면 연예인 못지않는 피부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.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.